그 다음에 한동훈 김건희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했기 때문에 거론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5건에 지난 1월 무렵에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던 당시 비상대책 우위원장 이었죠 그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논평이 있었습니다 논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보는 진중근 교수하고 이제 전화통화를 57분 한 거 그 다음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장관이라든지 윤 대통령 주변 인물에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관심 있게 언젠가 한번 논평을 다시 한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대개인지의 일관지들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일관지 보다도 호흡이 조금 이렇게 긴 게 주관지죠 그 다음에 호흡이 아주 긴 게 월간지입니다 요즘에는 월간지 전성시대가 이제 같기 때문에 월간지를 많이 보지 않지만 주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받아들인 데 익숙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하는데 주관지나 월간지는 조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료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주간조선의 김회근 기자가 쓰신 이 기사가 대단히 여러분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잘 정리한 그런 기사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 기사 안에 충분하게 많은 부분을 예고하는 또 보여주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간조선에서 나왔던 군당대회 같은 일고의 10기 전당대회 탄핵 앞에서 단일 대우는 가능할까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탄핵은 다음 이런 방송에서 드리고 앞에 이런 이 건을 어떻게 해석을 다시 해봐야겠느냐 이렇게 이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윤상연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물었네요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이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을 인정한다면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리석었다고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통념입니다 대개 대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 같으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라는 것이 가족의 여름 준할 정도로 밀접한 그 사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 다섯 건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알겠다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에 여러분 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김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전번의 이런 논평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이런 입장을 별로 제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 역시 김근희 여사가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문자나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 대통령의 부하로서 이렇게 활동할 때도 그냥 예의상 여러분들 문자나 이런 걸 주고받았지만 김근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이라든지 높은 크레딧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실제로 김근희 여사가 사과할 의지가 없지만 그것을 한번 본인한테 확인을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종합하게 되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근희 여사와 여러분들 오랜 시간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렇게 큰 신뢰를 김근희 여사에 그렇게 주는 편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문장 정도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김근희 여사께서 실제 사과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 부인이니까 그리고 상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되니까 상사 부인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이 여러분들 검찰이 있어선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을 출세시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크게 김근희 여사의 은행 처신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근희 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중근 교수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그동안 여러분들 그래도 잘 안 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약간의 실망감이나 낙담한 것하고 비슷한 그런 감정 상태를 한동훈 후보는 일찍부터 가졌던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아니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그걸 읽고 씹어서 되겠느냐 이게 당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 이런 종류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부분은 김근희 여사 측에서도 동의가 있었으니까 사측인 문자메시지가 외부로 흘러나갔을 거 아닙니까 외부로 흘러나갔던 거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사측인 메시지를 내보낸 것은 현재 전당대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개인의 사적인 문자가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대표 경선의 판 자체는 그렇게 흐트림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로 문자를 보낸 당사자를 꼽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자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김근희 여사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이번 문자 사태를 김근희 여사의 전면 등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근희 여사가 주도했거나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당 당대표 경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한동훈 후보는 일찍부터 대권에 대한 그런 꿈이나 욕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 씹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엊그제에 포항에서 이제 수면위로 드러난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한동훈 후보는 김근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이제 한동훈 후보를 나무라는 사람 중에서는 공적인 소통은 소통이고 그다음에 당신들 사이에 사적인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로 제가 볼 때는 대세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한동훈 후보 자신이 김근희 여사에 크레딧을 주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진중근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하는 거가 공공연하게 한동훈 후보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대통령 부인의 문자에 답초자 하지 않은 게 너무하지 않느냐 불경이냐 정무적 판단의 미숙이라는 지적이 먹힐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김근희 여사의 비호감 정도가 너무 세다는 겁니다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옳고 그런 것은 본인이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분명히 확인한 것은 김근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비호감 정도가 엄청나게 센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호감 상태는 아마 진중근 교사 이름 통화 내용이 밝혀지면서 훨씬 더 정폭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호감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김근희 여사 자체가 그렇게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에게 김근희 여사의 무슨 미모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호감도 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억수로 잘해도 여러분 호감이 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자체가 여러분 호감을 별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와 함께 힘이 실리게 된 거죠 기자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간에 세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견고한 거죠 견고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 관계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살아보시면 다 느끼실 거 아닙니까 상사와 이런 부하로 있을 때 하고 시간 가면서 모든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호불호를 피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관계가 다 변하는 거죠 그리고 전번 논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분들 문자메시를 씹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거는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고했던 것은 옛날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공고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갈라선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크게 이변이 없으면 한동훈 후보가 되겠죠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을 주간조선의 기자분은 한동훈의 당선은 윤석열에게 삼전도의 군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 힘과 용산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한동훈 후보가 주게 된다 부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내를 도와준 게 없고 내 힘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지금도 거의 파토가 난 상태고 남자 사이에 그 정도 파토가 나면 봉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데 지금 예상하는 대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에 승리하게 되면 완전히 부채관계가 다 청산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과거가 되고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쟁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한 분께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김건희 씨를 정말 존경했다면 좀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문자는 수십 년 동안 주고받았는데 상사부인이고 하니까 예의상 그렇게 하지만 동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공식적인 관계나 비공식적인 관계가 긴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굉장히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수면에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산과의 관계에서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을 지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 쟁취한 권력이고 당신하고 이런 부채관계는 없는 것이다 세상 기준으로 좀 습한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미 한동훈 후보는 읽고 씹기를 둘러싼 논란을 겪었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시선이 이전보다 더 냉랭 해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이다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사람은 그냥 다 바뀌 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이 중요한 경선 국면에서 그 문자 메시지를 터뜨려 가지고 내릴 공경에 쳐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이야기 옳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떠나가지고 이게 강신읍 님께서 선배 부인이니까 상사 부인이니까 대우를 해 준 것까지 절대 존경은 안 했을 듯 합니다 존경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진중근 교수에게 여러분들 전화하는 걸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존경 받을 만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대체로 여성을 보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모습 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감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죠 지금까지 저는 김건희 여사를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죠 잘 안 하시겠냐 대통령 부인이니까 좀 젊으니까 저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모랑 이런 부분에 호감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감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제 이번에 진중근 교수에 대한 전화나 주변 사람들의 문자와 전화가 빈번하다는 것들이 속속 알려지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은 거죠 이제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과의 분리를 더 가속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케미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상사와 부하로서 업무를 맡은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시절에 일을 여러분 맡기면 어떻든 간에 뭐 죄를 잘 만드니까 좋아한 거고 상사가 되면 일 잘하는 부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죄를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쁘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가치를 공유하는지 뭐 다른 것이 맞는지 다른 것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 좀 털털할 편이고 한 사람은 뭡니까 좀 깔끔한 편이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업무상 서로 맞춰서 죄를 만드는 일을 함께 많이 해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케미컬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갈라쓰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두 사람 관계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술 한잔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정리정돈이 된 거고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변이 없으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서로 케미컬이 잘 안 맞는 사람 정치적 이해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와중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은 실존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한국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동안 그렇게 절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씹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tv에 설문조사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아 이 양반이 본인의 정치적 야심도 있었지만 그렇게 평소에 김건희 여사를 높게 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논평에 좀 추가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후보가 그냥 자기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그냥 읽고 씹었다고 그게 저는 중요한 내용일 거다 생각했는데 추후에 진중근 교수라든지 이런 전화 정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또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 양반이 업무적으로 상사 부인이니까 대우를 해줬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온 것 같아요 크레딧을 안 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논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더하면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